하나. 둘. 셋. 달려! 일자로 달려! 아아아아아아 구독 누르셨습니까? 가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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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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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할게. 아이쿠. 키디. 키디 코인 안마이용권? 아이고 만 원이나 썼어요. 아 성공하면 만원인데 왜 만원으로 후원 아 뭐야 하얀 모래닌 만원 또 아 성공하면 더블 뭐 이런거잖아 미쳐 미쳐 나는 미쳐 엠프 나와라 엠프 나와라 엠프 나와라 엠프 나와라 엠프 나왔다 엠프 나왔다 아까 패치하던데? 뭐 어디 패치해? 벌써 패치했어 이게 본섭이잖아 패치하던데 아까? 아 뭐 가끔 뭔가 하잖아 핵마가 같이 해 내 앞에 둘 어디지? 몇 번이시지? 들어갑니다 버려 이제 아 버려야지 행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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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백이 없나 파란핑 여기 말하시는데? 프라이팬은 상관없겠지 아 아 들어가요 아 쭈걸라 쭈걸라 리스 쭈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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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안 죽었잖아 헬로 어 난 왜 난 왜 난 왜 지가 지가 많아 놓고 나한테 뭐라그리게 왜 하나 더 던졌어 류는 떡 하나 더 던졌어 류는 떡 하나 더 던졌어 내가 던졌어 류는 떡 하나 더 주면 안 되죠 아니 안 미워 이 자식아 야 류였으면 너 몸에 던졌어 류는 떡 하나 더 던졌어 야 어디지? 어? 어 카우팔 150 카우팔 먹는 자기가 내가 팔벨준다 에스방이야 카우팔 제가 뭐야 어 우리 앞에 S S 이리 와 이 자식 어디 가 easy 꽥짠 꽥짠 아 4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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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코드 의미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어.. 알지 칡패드 일로와 처형기 여기 칡패드 여기 칡패드 거기 8배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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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힘들었네 아리가또 해드님 총 좀 어서주세요 하면 벤이냐구요? 벤은 안하는데 특별한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이상 들어드리진 잘 하진 않아요? 미션이 들어왔다 특별한 기회래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갑자기 내가 쓰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다 총을 만났다던가 그 총을 그러면 쓰겠지 타이밍 좋게 그래서 총 뭘 보고싶다고 어떤 총을 쓰는걸 보고싶다는거야 말을 해요 말을 스퀘셜 풀파츠 아 안써 저리가 아 벤 약속대로 벤 엠포 연사 써달라고? 그런거 쓸줄 몰라 벡터 써달라고? 아니 왜 그렇게 다들 이상한 총을 좋아하는거야? 카.. 멋진 카고파리나 스카라는 총이 있는데 에따이나 뭐 에미사 이런것도 있잖아 벡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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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에 엠포 쓰는게 훨씬 좋지 않아요? 흔히 인정 음 벡터의 가장 큰 문제는 싸우다 총알을 못줍는다는거야 애들이 안 들고 다니거든 그니까 점사오를 쓰는 좋은 총이 하나 나와야돼 보급템이 나오거나 응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들고 다녀 미친지 그 총을 점사오로 하면 뭐 비비탄총이야? 어 우지도 좋고 우지도 우지나 엠포가 벡터에 비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야 구탄광이 시원 15방향 15 여기 어? 아니다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내 앞에 있어 아 있대 있대 아아 누누 본건 아닌데 소리가 여기 있어 와 경기지역 4명 동시에 삼아 뭔데 저거 도시랭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설이 사설이 왼쪽에 오토바이 헤드 쪽으로 우지 못하는 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들아 정말 탐스러워버리는구먼 하나 더 버그 뒤에서 온다 아까 똑같은 루트 밑으로 쭉 내려가네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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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폭사 빨리! 빨리! 그 뚝배기 나를 줘! 그 뚝배기 나를 줘! 그 뚝배기 나의 뚝배기가 되어줘! 근데 왼쪽에.. 왼쪽에서 벅이 뭐야? 엠 방향 또 온다! 포격! 바코드 님들 이거 그거 너무 심한데? 막타 너무 잘 치는데? 바코드 님들 막 다 살살 칩시다 어디서 지금? 어디서 지금? 내 앞에! 쟤도 다 딸피로 막 걸어온다니까 아 여깄다 하하하하하하 가자 카카오 가면 다 백헤드님급이냐구요? 아뇨 저건 뭔소리에요 카카오 가면 전 찐따죠 이제 야 저거 베린이 지나간다 하고 나 싸죽이지 애들이 카카오에서 우리도 베린이죠 저거 어떻게 가지? 이거 뛰어가! 뛰어가! 들어와! 짜신 있나? 다들 카고팔 있지 않아? 카고팔 있는데 쪼라? 음료수 한잔 하고 스타트 라인 이거 크게 딱 이렇게 엎드려 스타트 라인 자 진통제 하나 빨고 일자로 딱 뛰는 거야 일자로 딱 뛰는 거야 에너지 하나 딱 빨고 어? 하나 둘 셋 달려! 일자로 달려!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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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아아 야아 안 해 안 해 나온다 안 해 나온다 안 해 나온다 위치게 M16 잠사라 조심하라 아고니 당했다 뭔 팀을 죽이자야 3차 넘어 감사합니다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계속 달려 멈추지마 멈추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나만 아니면 되는데 나만 죽어 멘트야 여기 시차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너 어디갔냐 너 어디갔니 아까 차에서 기재시키네 걔 떨어졌다 S 방향 어디갔냐 저기 저기 이 방향 우아 좋은다 이 방향 우아 좋은다 일로? 아 올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가 어딜 넘어가 S 방향 뛴다 한 대 으아 어 근처에 있어 근처 빨리 빨리 커버 미 커버 미 커버 미 슛뎀 오 슛뎀 오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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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왼쪽 귀 위에 관자놀이 날라 님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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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데기들아 야 이 구데기들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에? 에? 나 잠깐 쟤 좀 잡내라 나 지금 사람 보이였어 지금 목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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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엉덩이 안 죽었어 대박 기는 놈 엉덩이 흔들어봐 300 몸이 잘 안돼 어 300이 한대도 안되네 300하고 살짝 위 2 받았어 아 아 아 나 100으로 돼지 3명 많네 와우 아 아 엎드린거 죽여줘 친구도 안 보이나?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잘 몰라 죽였나봐 아 뚝배기가 들어가야지 우리 바로 위에 에어드랍 있는데 어 여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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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군 죽였습니다 공장 쪽에서 차 온다 빌리진 비하인드 빌리진 이게 에바다 개마나 개마나 못 가 흐흐흐흩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와! 형님! 세계 최고의 추후사가 되겠어 파우렌 족장님이 함께 하신다 벌다 홀! 공알 또 치고 계셔 블루 또 쳐막는다 블루 브라모콘 또 쳐막는다 살찐다 아 저거 좀 그런데? 저기 님들 도와주실? 왔다시 굉장히 아프댔스 타자 타자 일로 일로 너 여기 있어 영다 내가 타고 갈게 잠깐만 안 쏴 줘도 돼 다 잡았어 너부터 장난이 아닌데? 안 돼 영다야 이제 네 쪽에 볼거야 네 아직 기절 안 나왔는데요? 어이 쟤 뛴다 어 기절 엄청난 무빙 이거 놀랍기 그지없는 무빙이다 아이 쟤 장 다시야 빠꾸! 이 방향에 차 와요 어느 방향? 이 방향 내기줍니다 오케이 슈퍼 점프 따라라란 땐 땐 어떤 인싸야 누가 자꾸 전화받아 기분 나빠 더러워 추잡해 역겨워 아우씨 죽는 뻔했네 앞에 있는 저 노란색 알지? 저 나무 하나 둘 셋 박살 안 맞냐고 없다 빠꾸빠꾸 야 근데 이거 150 방향에도 총설이 났었어 어 거기 있어 100%야? 내 융털에 걸 수도 있어 어? 거기 갔으면 내 융털 3조각 넘겨줄게요 힘들어 클릭 클릭 갖다 팔아야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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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케드 융털이라고 중고나라에 올려야겠다 아아 어 누가 사? 직거래 아니면 힘들텐데 융털은 상에서 아니 택배로 포장하면 되지 진공포장 진공포장 어 사람 발견 이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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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래로 언덕 아래쪽으로 뛴다 우리가 안 볼 만한 언덕 아래쪽으로 요 앞에 언덕 아래쪽으로 붙으려는 개소될 것 같으니까 빨리 싸워줄게 빨리 싸워줄게 빨리 싸워줄게 따암 야아 잠깐만 저기 두명 120 120 120 120 105 둘 누워있어 120 105 둘 어디쪽에?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언덕 위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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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 언덕 말하는거야 내 앞에 내 앞에 야 두명 삼뚝이 있는데 하나 더 있고 오케이 I got you on my side I got you on my side I got you on my side BOOM 저걸려 한마리 더 한마리 더 거기 긴다 한마리 더 누워서 거기 긴다 그 위에서 왼쪽인데? 오른쪽인데 또? 왜 이랬어? 아이고 영상 찾아보라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있지? 미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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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해요 오오 예 한 명 남았다 한명 한명 일단 연다부터 죽이자 오바르드 윽 연다야 잘가 어 아 죽어어 안다 아 근데 왜 나온 거야 이거? 여기 살리라고 미쳤어? 연다가 목으로 많아 죽여도 돼? 에에에에에에에 예.. 형님 weird 라 usual 월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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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금요일 그녀의 조화야 아 뭐야 왜 없어 빠바바밤 빠라라라따 여깄다 으아! NO! WAIT! JUST WAIT ME WAIT ME BEHIND OF YOU 하하하하하하 연대 몇킬 블루 몇킬 12킬 4킬 6킬 5킬 다 앞에서 청 20킬 오케이 위치한 슥세스